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LS 일렉트릭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LS 일렉트릭의 주가는 또 마이너스 지금 1.3%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고가 급등 이후의 급락 패턴이기 때문에 하락의 추세가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는 것 아닌가 특히 월요일에도 이렇게 은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주가가 지지선 깨고 더 떨어지는 것 아닌지 지지선 밑으로 무너지는 것 아닌지 이런 부분들 걱정도 많으시고요 이제 돈 잃을까 많이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하실 텐데요 제가 이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주가 전망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영상에서 확실히 또 분석을 해드리는 동시예요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들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지금 현재 기업은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 함께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내용 알아가셔서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깐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 결국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조금 기대 이하로 기대만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자 어때요 지금 이 라인 이 라인 정고점 라인 여기를 깨면서까지 떨어뜨릴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알고 계시다시피 결국은 여러분들 시장 문제입니다 시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장도 올랐는데 왜 LS 일렉트릭은 떨어지고 있냐 결국 단기적으로 어때요 수급이 너무나 많이 몰렸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 수급 너무 많이 쌓여 있죠 거래대금 엄청나게 쌓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높은 지점에서 거래대금이 몇천억 뭐 5천억 4천억 이렇게 터져졌기 때문에 차액 실현매물 그리고 손절매물이 한 번에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쭉쭉쭉 떨어지는 패턴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LS 일렉트릭이 계속해서 쭉쭉 더 떨어지는 이 하락 추세를 유지할 것인가 절대 그럴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이제 9월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거의 확정적인 말을 이번 8월 이번 주 목요일에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월가에서는 이제 9월에 피벗 확률이 100%다 피벗이라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였다가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바뀌게 되는 딱 그 전환점 부분을 피벗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벗 확률이 100%다 자 금리 인하가 되게 된다면 당연히 자산 시장으로 돈이 몰려들게 되고요 주식은 오르게 된다 특히나 LS 일렉트릭처럼 적극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 투자를 받기도 하고 회사 내에서 투자를 하기도 하죠 지금 이런 회사들은 금리 인하 시기에 정말로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거기다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미국 빅테크 실적이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가 LS 일렉트릭에 특히나 또 중요한 이유는요 알고 계시다시피 이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 AI 기업의 가장 AI 사업에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고요 이 AI는 결국에는 우리 LS 일렉트릭의 전력 인프라 관련 수요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 30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1일에는 애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잘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LS 일렉트릭은 다시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총매 역할을 하는 그 재료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자 거기다가 또 지금 LS 일렉트릭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아 이 뉴스는 모르시겠네요 자 LS 일렉트릭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한다 어디를 인수했습니까? 한국, 한국 ENM을 전격 인수를 또 했습니다 이 기업이 여러분들 스마트 물류 솔루션을 공급을 하는 기업이고요 이렇게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식을 했습니다 지분 80%, 지분 80%를 인수를 하게 된다 자 갑자기 한국 ENM 이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LS 일렉트릭이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었냐 한국 ENM은요 여러분들 회사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기업입니다 생활용품 물류, 자동차 부품 물류 등등등 이렇게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LS 일렉트릭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말고 LS 일렉트릭은요 또 최근에 알고 계시다시피 스마트 팩토리 티라유텍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 23%를 218억 원에 주득하기로 했었다 그래서 최대 주주로 올라왔는데 이 티라유텍 회사 역시 어떤 회사예요? 이렇게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빅데이터 분석, 창고 관리, 자율주행, 설비통신, 각종 생산관리, 전력관리 이런 솔루션을 공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얼추 LS 일렉트릭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물류 자동화 어떻다? 이제는 이런 건설 물류 인프라 쪽으로도 확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전력 인프라 이상으로 물류 인프라 쪽까지 확장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LS 일렉트릭이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게 됐냐 여러분들 이런 물류 인프라가 결국 대규모로 건설이 되고 증설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전력 시스템이 함께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때요? 이렇게 물류 인프라 쪽 따로 전력 인프라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차질도 많이 생기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LS 일렉트릭이 이런 기업들이 인수를 하게 되면 어떻다? 전력 인프라, 여기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공급되는 전력 인프라까지 함께 같은 기업이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솔루션의 기대 효과, 솔루션의 완성도, 솔루션의 퀄리티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LS 일렉트릭이 지금 향후 1년, 2년 뒤까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떤 부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약간 실망감, 실적이 그대로 매출 1조의 영업이익 1천억 원대로 나왔고요 동시에 그 돈을 가지고 인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과연 맞나 싶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다? LS 일렉트릭을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AI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다시금 올라갈 수 있고요 내재적으로 기업의 매출이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결국에는 지금 이 부근에서 과연 매수를 해야 되냐 혹은 손절 매도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결정되는 건 결국 수급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수급이 어떤 상황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LS 일렉트릭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따로 LS 일렉트릭의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타점 관련된 수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신호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신호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동시에 이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립니다 영상으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LS 일렉트릭 대응 전략 그때그때 나오는 뉴스들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가격대에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저한테 이런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LS 이렇게 영어로 또는 한글로 문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같이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매도 타점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수익이 아주 커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결국 수익 마감하실 수 있다 제가 최근에 LS 일렉트릭 맞춰드리면서 이렇게 타점 잘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함께 잘 맞춰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저한테 이렇게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코스피가 쭉 떨어지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반등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로 상승을 하는 걸까? 결국 시장이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걸까?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LS 일렉트릭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수급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제 신호에 뜨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가 뜨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LS 일렉트릭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시장이 떨어지면 LS 일렉트릭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방향성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부담 없이 신청 주시면 제가 바로 이 타점 안내 그리고 전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候 sejaht吧 באש